오늘은 비혼하고 캔맘하다가 우울감에 빠진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라는 72만명이 모인 커뮤니티에 넋두리 글이 올라옵니다. 저는 비혼주의자이며 자녀가 없어요 그 대신 사랑하는 고양이 한 마리 구조 후 진짜 자식처럼 챙기고 온 생활이 고양이에게 맞춰져 있죠.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고양이 뭐를 더 사줄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하고 제일 좋은 모래 제일 좋은 사료를 사주고 난답니다. 집에 오는 친구 가족들도 이게 고양이 집이냐 사람 집이냐 할 정도로 한 마리 키우면서 엄청 물건도 많답니다. 그러던 와중 저와 의절한 친구가 꿈에 종종 나와서 근황이 궁금한 나머지 카톡 차단 해제하고 프로필을 봤답니다. 연락을 안하고 지낸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카톡 배경 프로필 사진을 며칠 주기로 업로드를 했더군요. 사이좋게 연락했을 당시 그 친구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더라고요. 자식농사 잘 지어서 국가대표 준비하고 그러는데 나랑 연락 안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자식도 크고 잘 지내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친구를 보미 뭔가 가정 있는 게 부럽고 장성한 자식까지 있으니 막 비교가 되는데 나는 고양이 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고양이가 오래 살아도 20년인데 그땐 나한테 남는 게 뭘까 이런 기분 들고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 훗날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기분이 드네요. 나는 이 여성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보시죠. 우리 비혼 후 고양이에게 모든 사랑을 몰빵한 한국 여성의 최후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기묘하게도 비혼인 여자는 70%의 확률로 고양이에 미쳐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들의 시선이 싫은 여성들은 도태남 사이에서 비혼 여자는 고양이랑 같이 산다는 인식이 왜 있을까? 도태남들은 고양이를 제일 혐오한다 라고 말하며 남자들이 고양이 키우는 여자를 미워한다고 속상해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여성들은 마녀들이 고양이 키운다고 마녀사냥 시절부터 이어준 여혐이야 라는 말을 하며 남성들이 캔맘을 싫어하는 이유가 마녀사냥 시절부터 이어준 문화라 말하고 있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이 비혼과 고양이를 연결하는 이유를 정말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녀들의 정신적 육체적 어머님이라 볼 수 있는 불꽃체프엠 액션에서는 정부야 내가 아무리 나대봐라 내가 결혼할 것 같아 난 고양이랑 살 거야 라는 표어를 들고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30대 세후 350 비혼으로 고양이랑 살기 충분할까? 사회 초년생인데 비혼으로 고양이랑 사는 게 인생의 목표야. 근데 이거 한심해 라는 질문을 하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애 낳고 가정 꾸리는 거랑 비혼으로 고양이 키우는 거랑 뭐가 달라? 나도 강아지 60살에 구매해서 같이 사는 게 목표야. 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멋지다는 평가가 보이시나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설계된 동물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비혼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막 아래에 자신의 본성을 숨기고 살아가죠. 그러나 본성은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는 법. 그녀들은 나이 먹고 쭈글쭈글 주름진 피부와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자궁에 속상해하며 결혼을 포기 후 아기를 키우는 것과 동급이라 자위를 하며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지만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서 그 대상을 고양이로 설정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보이시죠? 이게 비혼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께서는 남성들이 비혼녀에게 고양이 프레임을 씌운다 말하는데 고양이의 비혼녀 프레임을 씌운 건 불꽃체프의 맥션이니까 그 여자들에게 뭐라 하시면 감사하겠네요. 독신 여성이 고양이를 기묘하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 여자는 99%의 확률로 그쪽의 확률이 높으니 부디 피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이 본가에 있는 고양이 추루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애 낳고 가정 꾸리는 거랑 비혼으로 고양이 키우는 거랑은 동급이 될 수가 없단다 빡대가리야